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는 단순한 원리, 원포인트 문법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시영이고요. 이번 강의는 베이직 포인트 8번째 강의로 투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근데 ING랑 ED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동사의 특정 개념을 덧붙여서 재활용하는 거다. 이런 맥락으로 크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투부정사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사에다가 ING랑 ED 붙이면서 특정 개념을 덧붙인다고 한다라면은 투부정사는 차이가 뭐냐면요. 동사에다가요. 툴을 덧붙였을 뿐이에요. 어쨌든 툴을 붙이면서 특정 개념이 덧붙여지고요. 이것을 여기저기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아니 툴을 붙이면서 어떤 개념이 덧붙는가 이게 투부정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투부정사에 툴을 붙였는데 이 툴 굉장히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여러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언제? 전치사 툴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스티브 고우 투 하우스라고 할 때 집으로 집을 향해 라고 할 때 그때 전치사로 툴을 굉장히 많이 만나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로 오는 투는 얘는 전치사는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 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치사랑 투부정사로 쓰인 투랑은 기본적으로 완전 다른 문법 기능이기는 하나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그렇죠? 이 말인 즉슨 이 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뭐랄까 여기서도 재활용해 쓰는 거예요. 보세요. 투라는 게 뭐예요? 방향이죠. 여기 향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향하는, 여기로 향하는 정도의 의미. 그럼 동사 앞에 쓰면은 향하는, 전치사는 물론 아니긴 한데 그 투가 가지고 있는 개념만 한번 갖고 왔다고 쳐봅시다. 향해서 동작하는, 향해서 동작하는, 앞으로 행해질, 이제 일어날 이게 아직 안 일어났어. 향해서 일어날, 이제 일어날 정도의 개념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가진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시간차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치사 투는 아니긴 하나. 어쨌든 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여기도 여기 차용이 돼가지고 이 동작이, 이 동작이 이제 일어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정도의 그 정도의 개념. 시간차, 아직 안 일어났어. 시간차, 이제 일어날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개념을 맥락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넣으면서 의미 파악하시면 돼요. 실제로 볼게요. 우리, a book to read. 이런, 우리 수식관계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면서 자, 영어는 항상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 나온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이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꼼꼼히 보세요. 이 책, 아직 안 읽었어. 앞으로 읽을 책이란 말이에요. 안 읽을, 읽을 책, 읽을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이렇게 할 책이라고. 읽을 책이라고요. 어, 여기도 시간차의 개념이 녹아져 있네.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 나오면요. 그냥 투부정사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어, 시간차 개념 넣으면서 의미를 그냥, 이 동사의 의미를 시간차 개념과 함께 쓱 넣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또 볼게요. Peter told Steve to study hard. 자, Peter, 행위자입니다. Peter가 told, 얘기했어요. 스티브에게 to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어. 공부 안 하고 있어. 공부 좀 열심히 해. 안 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이로 이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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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자, 보세요. 스터디. 동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여기다 그냥 덧붙이는데, 뭐 시간차의 개념 넣으면서 덧붙이면 된다라고요. Peter told Steve to study hard. 어렵지 않죠? 바로. 근데 시간차 개념도 녹아있죠? 맞습니다. 자, Steve promised to study. 자, 스티브가요. 약속했대요. 공부하기로. 공부하기로 약속했대요. 공부 안 하고 있어. 잘 안 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할게. 그 정도의 개념. 그렇죠. 이 동사 스터디의 의미와 to의 개념이 넣으면서, 시간차의 개념 넣으면서 의미 파악하면 그냥 의미 만들어집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스티브 decided to read a book. 스티브는요, decide.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할 걸로. 책을 읽기로 결심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읽을 걸로. 읽기로. 이렇게 앞으로 하기로. 시간차의 개념 넣으면서, 이 동사의 의미 넣으면 의미 파악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스티브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스티브는요, 동작 열심히 공부했대요. 이렇게 시험을 pass, 통과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시험 아직 안 통과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려고. 시간차의 개념을 넣으면서 의미 그냥 집어넣으시면 의미 파악 되죠?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수부 정사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시간차의 개념이에요. 그 시간차의 개념과 동사의 의미를 그냥 맥락에 맞게 슥슥 슥슥 집어넣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 자, 읽을 책이다. 읽을 책. 이거 지금 수식하고 있지. 형용사처럼 수식을 하고 있어. 얘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스티브, 두어, 동사, 목적을 공부하기를 약속했다. 공부하기. 명사로 쓰였네. 자, 이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 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부사적 용법에서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용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 익숙하시죠? 자, 근데 이 설명이요, 설명 자체는 맞긴 한데 사실 쓸모가 없어요.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죠. 근데 의미를 일단은 파악은 시간차 개념 가지고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걸 딱 보면서 아,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보는 순간 기억하는, 그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얘를 해석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네. 아,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용법을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뭐예요? 해석은 이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안 중요하다니까? 자, 해석을 할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한마디로 용법을 분류하는 게. 즉 뭐냐면은 해석을 할 때는 시간차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시간차의 개념 넣어가지고 그냥 의미 파악하면은 그로 된 거예요. 용법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배우니까 알아주시는 건 좋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쓸모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쓸모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요. 원어민들도, 영어 원어민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요. 투부 정사를 and로 착각해서 쓰는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and.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티브 프로미스트 투 스터디인데 프로미스트 and 스터디. 이렇게 and로 잘못 쓰는,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인 즉슨 원어민의 머릿속에도 투부 정사가 시간차의 개념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nd가 뭐예요? and? 뭐요? 시간차잖아요. 그렇죠? 원어민이 투부 정사 대신에 and를 잘못 쓰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and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원어민들도 개념적으로는 머릿속에 투부 정사에 대해서 시간차의 개념으로 담아 있다. 근데 시간차 비슷한 느낌이니까 and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거든요. 자, 원어민이 알고 있는, 원어민이 머릿속에 넣어있는 개념 그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넣어두면 된다라는 거. 투부 정사는 뭐다? 시간차의 개념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근데 단순히 투부 정사랑 말고 이 ing 형태랑 비교해서 보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긴 한데 지금 약간 맛배기로만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공부하기를 약속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공부하기를 끝냈다. 둘 다 공부하기, 공부하기 명사예요. 자, 공부하기, 공부하기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왔다 갔다 뭐 이거 대신 ing 써도 되고 이거 대신 to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쉽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finish 같은 경우는 ing만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promise는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기억 아마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워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암기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promise 다음에 ing 쓰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 이렇게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어색해서 안 돼요. 자, 볼까요? 스티브는요. promise.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뭐 이렇게 하길 약속했다는 거지. 자, 약속했는데 스터디 공부하고 있어. 뭔 소리야? 약속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했는데 공부하고 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까요? 그럼 스티브 다음에 finish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봅시다. 스티브는요. 끝냈어요. 끝낸 다음에 공부했어요. 뭐야? 이미 끝냈으면 끝낸 거지. 끝낸 다음에 왜 공부해? 말이 안 되죠? 하고 있는 거를 끝냈습니다. ing가 의미상 의미 자체상 ing가 어울리니까 ing를 쓰는 거고요. 의미 자체상 to가 쓰는 게 어울리니까 to를 쓰는 것뿐입니다.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스티브 decided to read a book. 똑같이 read를 활용하는데 좀 약간 바꿔볼게요. 스티브 kept reading a book. 지난 시간에 나왔던 예문 똑같은 건데요.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이 to랑 ing.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스티브 decided reading a book. 나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 근데 스티브가 결심했어요. 책 읽고 있는 걸 결심. 뭐야? 결심했는데 이 책 이미 읽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는요? 이렇게는요? 스티브는요. keep 유지했어요. 유지한 다음에 읽어요? 유지하고 뭘 또 읽어? 하던 거를 계속 하자라는 의미가 keep인데 그러니까 ing가 오는 게 어울리고 to가 오는 게 의미상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keep 다음에는 ing가 오고요. decide 다음에 to가 옵니다. 왜?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미상 어울리니까 그냥 그렇게 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자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ing의 개념. 우리 한번 알아봤어요. 막 진행되는 개념. 2의 개념. 오늘 알아보고 있어요. 시간차의 개념. 써 있으면요. 여러분 읽을 때부터 그 개념을 넣으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요. 얘랑 얘랑 조합이 되면 어색하구나가 바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안 쓰게 돼요. 그게 느껴질 만큼 읽을 때 머릿속에서 넣어두고 읽을 때 적용을 시켜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긴 할게요. 근데요. 투부정사가 시간차의 개념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차의 개념이 살짝 조금 안 맞는 듯한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스피노자가 어떤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To understand is to be free. 자 이해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즉 이해하는 것도 배우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썼는데 컴온. 시간차의 개념 이해하는 것 자유로워지... 굳이 시간차의 개념을 넣기도 조금 애매하고 사실 굳이 넣자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넣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안 맞는 듯도 하고 약간 그래요. 자 또 다른 문장 볼게요. I'm sorry to hear that. 자 이거 어떨 때 써요? 아 네 그 말 듣게 되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의미. 아 좀 sorry 하네요. 마음이 안 좋네요. 자 근데 오 가만. 이 말을 들었어. 들은 다음에 아이코 그런 일이 있었군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 말 들으니 참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가만. 이미 들었잖아. 근데 왜 들었는데 이 듣게 되니 미안하다. sorry 하다라고 얘기해. 이미 들었는데 이건 오히려 히어링이라고 써야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왜 2를 쓰지? 자 보세요. 이렇게 뭔가 2의 시간차 개념이 조금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기도 하고 오히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없잖아 있긴 있어요. 전체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시간차의 개념을 넣으면 잘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살짝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이유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원래 투부정사가요. 영어의 역사로 보면요. 이렇게 영어가 재활용하는 것을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활용하는 장치로 투부정사가 먼저 생겨났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발달하면서 ing 개념이 생기면서 약간 역할을 좀 분담해 갔거든요. 근데 역할 분담하기 전에 예전에는 투부정사가 진행의 개념, 시간차의 개념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ing가 생기면서 얘가 역할 분담을 해 갔는데 가져가긴 했지만 옛날에 남았던 약간의 흔적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얘가 그런 흔적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ing에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방금 일어났거나 혹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툴을 쓰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 그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는 시간차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도 80, 90%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살짝 안 맞는 어긋나 보이는 일도 없진 않나? 있긴 있더라.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그냥 생각을 해도 되더라. 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경우 같다고 할지라도요. 보세요. Nice to meet you.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나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 때 Nice to meet you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 뭐 1초 전에 만났잖아. 근데 만났는데 왜 시간차의 개념을 써?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ing를 써야지 맞을 것 같은데? 막 쉽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라고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1초 전에 만나긴 했지만 방금 만나긴 했지만 아직 잘 알진 못하잖아요. 이제 만나면서 이제 알아갈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만나 뵙고 알게 되어서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차 개념이 맞죠?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요. Nice to meet you. 이거는요. 이거는 헤어질 때 미팅을 이미 만났어 헤어지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 미팅 뭐예요? 이미 진행됐어. 만난 게 진행됐는데 이제 헤어질 거야. 오늘 만났던 거 진행됐던 거 참 좋았어요. Nice to meet you 하면 만나서 오늘 반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거 만남이 끝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 어렵게 이거 이거 왜 그렇게 암기해야 되면 어렵게 느껴지죠? 투부정사의 시간차의 개념과 ing 진행의 개념을 녹여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시간차의 개념이 맞아요. 맞는데 얘가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 건 아니고 살짝 예외적으로 조금 긴가민가하는 녀석이 있기도 있더라. 근데 긴가민가한 경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좀 맞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ing랑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차의 개념으로 알아두 돼?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그냥 참고해 두시고 어쨌든 시간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투부정사 기본 개념 뭐다? 시간차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끝이고요. 자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부정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용어를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부정사 이 정 자가요 정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부정 정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얘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쓰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저것 다 쓰일 수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부정사다 라고 설명을 하는 어떤 강의나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말 틀린 설명이에요. 자 부정사라는 용어 인피니티브라는 용어 자체는요. 자 정 자가요. 뭔가 정하다는 말은 맞는데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면서 정해지게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라서 한마디로 부정사는 다른 말로 하면 동사원형이라는 말이에요. 즉 to 부정사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to 동사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전이라든가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에서 영어 정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사 인피니티브라는 말은 동사원형이랑 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사라는 말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투부정사는 한마디로 to 동사원형이라는 의미고 to 동사원형은 시간차의 개념을 넣으면서 그걸 유연하게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게 그게 투부정사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용어에 대한 오해도 좀 정리하시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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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